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어깨 운동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전체적인 상체 근력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어깨 질환이 있다면 운동 종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적인 부분 중 호흡과 관련된 팁입니다. 상체 운동에서 호흡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블랙아웃이 자주 오거나 몸통이 단단한 느낌이 없고 바벨로 힘 전달이 안되는 느낌이라면 바른 호흡을 통해서 개선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SNS상에 종종 블랙아웃으로 기절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버헤드 프레스와 데드리프트 영상이고 기절까진 아니어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시거나 현재도 종종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는 블랙아웃이 잘 없는데 유독 데드리프트와 오버헤드 프레스만 블랙아웃이 쉽게 온가요? 스쿼트의 경우 100%의 호흡을 머금고 해도 하강과 동시에 여러 근육들이 신장하며 체내 압력이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있던 100% 그 이상으로 더 증가하진 않습니다. 하단 정점 이후에 상승하며 힘을 쓰고 수축하는 과정에 압력이 증가하지만 하강과 동시에 낮아진 압력이 다시 올라가며 100%를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쿼트의 경우 얼렉 후 신장 수축 과정을 거치기에 얼렉 단계 그쯤에서 시작한 체내 압력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데드리프트는 단축성 동작, 즉 스쿼트의 상승 구간처럼 수축하며 힘을 쓰고 압력이 증가하는 구간뿐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시작할 때 바닥에서 100%의 호흡을 갖고 힘을 쓰면 체내 압력이 100%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블랙아웃이 오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프레스도 비슷한데 오버헤드 프레스는 신장 과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얼렉 후 바로 힘을 쓰며 수축하는 단축성 운동부터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바닥 구간에서 만든 압력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고 데드리프트와 비슷한 이유로 블랙아웃이 쉽게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을 기준으로 압력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와 오버헤드 프레스는 구간으로 치면 신장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숨을 들이마시고 몸통에 가두는 과정에서 복압은 복부에만 흉압은 흉부에만 공기를 가둘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흉압을 잡으면서 목 위로까지 공기를 머금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목과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힘을 쓰지 않도록 가슴까지만 공기를 채우고 공기를 가둬서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흉압을 잡아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흉압을 잡고 얼렉하고 나서 100%의 흉압에서 호흡을 조금 뱉어줍니다. 약 80에서 90% 정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덜어주면 블랙아웃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세의 기본인 호흡 방법입니다. 호흡 타이밍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버헤드 프레스의 호흡 정렬은 상단 맨 꼭대기에서 해야 합니다. 벤치 프레스를 떠올리셔서 비교하면 비슷할 겁니다. 상단에서 빠르고 얕게 뱉어주고 마십니다. 이때 숨을 천천히 후우하고 뱉고 천천히 마시면 안되고 100중에서 10에서 20% 정도만 빠르게 뱉고 빠르게 마셔줘야 합니다. 그 후에 하강 상승 동안에는 흉압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압력이 정점인 꼭대기에서 호흡을 가득 마셨기 때문에 블랙아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버헤드 프레스는 시작 자세가 신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트의 첫 횟수, 시작은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을 참고하셔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블랙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오버헤드 프레스의 호흡 방법,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호흡이 중요한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체 종목에서 호흡이 영향은 많이 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